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방송이 외면받는 시대. 전주문화방송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다문화 이웃들을 조명하고 각국 언어로 지역 뉴스를 전하는 전주 MBC 프로그램 다정다감.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방영을 이어오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운동가 문익한 목사의 삶을 조명한 늦봄 2020은 극장가에까지 진출하는 등 고품질 다큐멘터리들도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MBC 뉴스는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본연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1965년 호출부호 HCLX로 라디오 전파를 쏘아올린 이래 57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해온 전주 MBC.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방송이 다소 외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 MBC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TV 먼저 송출하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디지털 퍼스트로 넘어가면서 모든 과정들이 TV가 먼저가 아닌 온라인으로 먼저 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단순히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공론화되지 못한 지역 의제를 발굴해 지역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러한 다짐들이 여전히 전주 MBC 구성원들에게 유효한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이런 현안들이 보도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주 MBC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